XSFM입니다. I, D, W, K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도구입니다. XSFM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종들이 우리를 위한 무엇을 해왔는지를 보고한 지난 한 달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국정감사기록실 오늘부터 13일 16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XSFM 예고보다 혹은 저희가 마음먹은 것보다 한 며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XSFM 특별기획 17국정감사기록실에서 인사드립니다. 비상시국대책위원회입니다. 윤세민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있었던 페이스북이라든가 기사 댓글에 있는 요구들을 그 내용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 관련된 거는 소방청장한테. 그렇죠. 경찰 관련된 거는 경찰청장한테. 네이버 관련된 건 이해진한테. 그렇죠. 불러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국정감사만 2주 동안 보고 있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됐어요. 한국을 너무 잘 알게 됐고요. 이번 주에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무슨 게임이 나왔는지. 스포츠가 어떻게 돼가는지. 시사를 많이 안다는 게 세상을 잘 안다는 건 또 아니죠. 저희들이 시사에 빠져 있어요. 지금 몇 주 동안. 그래서 세상 얘기를 못 할 거예요. 홍성갑 덕질간사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잡고 세상을 놓친 3명이 앉아있습니다. 유승균 의원도 앉아있고요. 윤세민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댓글에서 막 이거 뭐냐 저거 뭐냐 화내던 점을 국회의원들이 모으고 모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해당하는 답해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의원은 사실 제일 덜 고생하고요. 실제로 머리 쓰는 걸로 말하면. 안에 있는 보좌진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발로 뛰면서 개고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한 달 동안 준비하고 말지만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닌텐도 스위치도 못 사고 신발도 못 사고 농구도 못 보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그 노동의 결과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시사보다는 교양에 조금 치우쳐있는 시사 교양 프로. 그것은 알기 싫다가 완전히 시사에 올인하는 시즌은 지금까지는 선거방송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텀이 너무 길어서 가끔은 아 나의 선거방송할 때 죽을 뻔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다. 야근을 하다가 해도 못 보고 죽어나고 싶다. 이런 이게 이제 S죠? S? 아니요 M이죠. 아 M입니까? 지식이 부족합니다. M이죠? 자 가끔 군대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 자주 그래야 돼요. M인가봐 진짜. M M M M M 리에나가 저에게 잔소리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런 파괴적 본능이 가끔 고개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열리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 파괴적 본능이 고개를 들면요. 셀프로만 하시고 주변의 전파는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최초로 덕질 간사가 여기에 섭외가 되었습니다. 끌려 들어왔습니다. 최초죠 이런 열리의 행사를. 그동안 여기 심히 피했는데.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재작년에 베타 버전을 코딩을 해보고 그때는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서 할 수 없던 일들을 정리를 해놓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연을 고민해서 들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감사를 가장 날것에 가장 넓은 범위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시사 잡지로 저희들은 보고 이것을 언론사들이 편취해서 새로운 사실을 캐낸 입법 노동자들의 노력을 지운 채로 전달해드리기 전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싱싱한 상태인 지난 한 달간 국회의원들과 비서관들의 활약상을 이 사람들에게 표를 주셨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계셨던 유권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은 모든 위원회를 위원회당 한 시간씩 다루고요 각 위원회에서 나온 중요한 시사 그리고 민생 이슈 10가지 또한 국감장에서 나온 사람 기가 쇠하는 시전과 피폭 거기에 가장 훌륭한 조사 결과와 날카로운 지적 등을 거듭한 제일 잘한 의원실 파이널4를 선정을 해드리고요 그 중 한 의원실의 영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감에서 못다한 얘기 혹은 이번 국감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17국정감사 기록실 오버뷰는 너무 많은 국감 소식에 지칠 땐 평산 하루니아 여의도와 거리상 가까운 컴스테이션 직장인에게 매우 적절한 퍼펙트 25 전화영어 5년째 같은 선택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하루안포 아루니아 하루니아 평산 네이처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그린 XS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감사원의 부정기적 감사 미국이 자랑하는 탈탈 터는 상설청문회 모델이 대부분 의회 국가의 선택이라면 한국은 미국의 상설청문회를 모델링 했지만 특정기간으로 한정된 연리아형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입니다 박정희의 72년 신입 쿠데타 때 사라졌다가 87항쟁 이후 헌법 개정으로 다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국정조사와는 다릅니다 국조특위라는 말이 익숙하실텐데 조사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특정사안에 대해 따로 시행하는 것이 국조구요 옥토버페스트처럼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게 국감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도 등의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사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알아서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은 시의회, 도의회, 구의회가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감원, 한은, KBS, EBS 같은 공적 성격을 띠는 공공기관 농협과 수협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필요성을 인정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 등입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상설위원회를 국회가 정한 표기순서에 따라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 등을 감사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정우택, 민주당 11명, 한국당 10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 정의당 1명입니다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이진복 민주당 10명, 한국당 7명,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 3명, 정의당 1명입니다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조경태,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통부와 방송통신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위원은 민주당 8명, 한국당 9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세민중정당, 애국당 각 1명입니다 교육부와 국립학교들, 국립대 병원, 문체부 등을 감사해야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당 유성협 위원은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민주평통, 코이카 등을 감사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심재건,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 2명씩의 위원을 배치시켰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합참본부와 3군 및 해병대사 등을 감사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바른정당 김영우, 위원은 민주당 7, 한국당 5, 국민의당 2,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이정현 각 1명의 위인이 있습니다 위원이 있겠죠 물론 다 위인들일지도 모릅니다만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일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감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유재중 위원은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각각 2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해경, 마사회, 각 항만공사,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을 감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30, 위원은 민주당 7, 한국당 9, 국민의당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통자부, 중소벤처부, 특허청, 가스공사, 석유공사, 강원랜드, 한전, 한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중앙회 등을 감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당 장병원, 위원은 민주당 12, 한국당 11, 국민의당 5, 바른정당과 세민중정당 각 1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보, 국민연금, 심평원, 적십자사, 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감사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양승조, 위원은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각 1명입니다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홍영표 위원은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1명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도공, 수공, 토지주택공사, 코레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감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조정식, 위원은 민주당 13명, 한국당 12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입니다 국가정보원, 기무사, 사이버사, 경찰청 등을 감사하는 알짜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강석호 민주당 5명, 한국당 4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가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을 감사하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 국민의당 2, 바른정당, 정의당 각 1명입니다 보통은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2.5에서 3주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국감인데 올해는 초장기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16개 상임위를 기반으로 진행되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위원회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는 수요일 이렇게 3일 쉬고 4일 감사하는 일정을 소화했고요 일부 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11월 10일까지로 일정이 늘어났습니다 정보위는 11월 1, 2, 3일 현재 진행 중이고요 국회의 운영위와 여성가족위는 11월 6, 7일에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게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제일 읽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가장 어렵네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에요 이게 자꾸 산업통상장원으로 읽어져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다가 제일 어려워했던 거는 윤세민 위원장이 양성평등교육진흥 윤세민은 받침에 이응만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죠 이 친구가 비음에 약해요 미음, 미음, 이응 근데 참 법칙이 신기해 니은은 이응으로 읽고 이응은 니은으로 읽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음이 약한 거고 저는 모음이 약하잖아요 복모음에 제가 콧뼈가 휘어서 그래요 그럼 난 뭐야 난 왜 복모음이 약해 어릴 때 농구공에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국회에서 표기하는 순서대로 방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정무위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알기 싫다가 준비한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 기록실은 11월 4일 오늘의 국정감사 오버뷰를 시작으로 잠시 후에 토요일 오후 3시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그 다음주 11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외교통일위원회 5시에 국방위원회 11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시에는 정무위원회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시에는 기획재정위원회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 5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정보위원회 오후 5시에는 여성가족위원회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국회운영위원회 5시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 중요한 사안과 비교적 무슬모인 사안들 그리고 열심히 활약한 해당 의원회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국감의 연기 수년 여부에 따라서 방송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요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일정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유핀님의 분노에 찬 목도리를 들을 수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으면 그건 불독 DMX죠 DMX 그러니까 개가 되고 있어요 니 밥 못 놔 왜냐하면 정말 국회랑 방송자분 상대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시사 팟캐스트들 중에서 국회의원 자주 나오는데 일정 맞출 수 있는 팟캐스트는요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해보시면 다 정당에서 하는 거였을 겁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뭐 서당캐 정치카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 수화에 있는 경우 그게 아니면 일정 맞추기 너무 힘들어서 일정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XSFM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공지 드린 대로 지킬게요 지금 이 일정도 버전 세 번째죠 그렇죠 녹음만 두 번째고 있지 않습니까 오버뷰 녹음 두 번째 그렇게 하여 한 서너 시간 녹음하고 사흘 했는데 30분 20분 나간 오늘의 오버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식사하시고 돌아오시면 2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기록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 비상시국 시쿡 XSFM 비상시국대책위원회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시쿡 본인 틀리지 못하여 편집한다 그렇다 제가 틀리지 못하여 계속 얘기해야 돼요 시쿡 시쿡 이러면서 제가 미쿡에 갔다 과함 XSFM입니다 IDWK XSFM